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중부를 중심으로 10에서 40mm, 그 밖의 전국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밤부터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해안가와 전북 내륙, 제주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16도 예상됩니다. 주말이 내일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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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